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 전, 엄청난 강물이 흘러들어와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진 곳이 있었어. 그러다 지구의 지각변동에 의해 호수 바닥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높이 솟아오르게 됐지. 이곳이 바로 전라남도 부안 변산바다에 위치한 아름다운 절벽지역. 채석강이야. 지금은 절벽인 이곳이 아주 오랜 옛날엔 물속 땅이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채석강 절벽은 마치 땅을 층층이 쌓아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2층엔 자갈처럼 알갱이가 굵은 것들이 굳어져 쌓여있고 음, 2층엔 모래같은 알갱이가 굳어져 쌓여있고 2층엔 고운 흙이 굳어서 쌓여있어. 그런데 자갈과 모래와 흙, 왜 이런 순서로 지층이 쌓였을까?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가보자. 거센 비와 바람에 바위가 떨어져 나갔을 거고 떨어진 바위 조각들이 자갈, 모래, 흙처럼 여러 모양으로 잘게 깎여 강물에 풍덩 빠졌을 거야. 그리고 물살을 따라 슝슝 흘러갔겠지. 그런데 물살이 점점 약해지니까 무거운 자갈이 제일 먼저 가라앉고 모래는 조금 더 흘러가다가 가라앉고 가벼운 흙은 제일 멀리까지 흘러가다가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물속의 자갈과 모래와 흙들이 오랜 시간 동안 층층이 쌓이고 쌓이고 눌려서 단단하게 굳으면 지층이 되는데 지각변동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물속 지층이 서서히 솟아오른 것이 바로 채석강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도 지층을 만들어 볼까? 비커에 굵은 자갈과 자갈보다 알갱이가 작은 돌, 알갱이가 고운 흙을 넣고 섞어주세요. 물이 담긴 실린더에 굵은 자갈과 작은 돌, 흙 섞은 것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우와! 굵은 자갈, 작은 돌, 흙을 한 대 섞어서 부었는데 자갈과 모래와 흙 순서로 쌓인 게 정말 신기한데? 아주 오랜 옛날 채석강이 호수 및 땅이었고 지각변동으로 솟아올랐다는 건 바로 지층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